퇴계 선생의 동학이신데 하석기민우대에 가면 장성분이죠. 장성에 피람소원 가면 병풍이 있어요. 제가 대학 때 답사 가서 구경했었는데 웃긴 게 답사 가면요. 자료를 막 찍거든요, 선배들이. 다들 서음만 찍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 좀 한 장 찍어달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찍냐고 짜증내면서 찍어주시더라고요. 결국 구경도 못했지만 제가 다시. 저는 보고 놀랬거든요. 와, 이거 뭔가 있다. 관심 없더라고요. 역사학과분들이라고 그런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람의 맨 가운데 똑같이 도너츠 그려놨습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가운데 중자 써놓고 여기는요. 중 써놓고 여기다가 히, 저랑 똑같이 써놨어요. 히라, 노, 에. 그리고 가운데다가 인, 의, 예지의 원리가 쪼개지지 않은 채로 다 갖춰져 있다. 이 본성 안에는 인, 의, 예지의 원리가 형이 하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형이 상학적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텅 빈 여러분의 이 자리가 뭐겠습니까? 참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한 참나와 양심의 자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유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 령, 약자로 쓸게요. 신령, 약자입니다. 허령, 지, 각. 공적, 영지랑 똑같아요. 텅 비어서 신령한데 알아차리는 자리. 그럼 이게 양심이에요. 유교에서 말한 양심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과 의의 마음 사랑과 정의의 인, 의, 지, 심 이렇게만 얘기할 것 같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허령, 지, 각이. 텅 비어서 신령한 마음은요. 그 자체로 양심 덩어리라는 게 유교의 생각이에요. 허령, 지, 각. 이게 하느님 마음이에요. 원래. 하느님 마음을 인간이 받아서 우리의 양심으로 삼은 거예요. 하늘에서 받아서 또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또 다른 표현으로 아까처럼 우리의 본성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만 따르면 돼요. 이 허령, 지, 각. 안에 갖춰져 있는 프로그램인 사랑과 정의의 이 원리 아까 이니에지 십자가만 이게 본성이고요. 이 자체는 심이에요. 심 중에 양심. 여기 희노애라기 심은 심 중에 이제 생각감, 정오감의 후천적인 마음. 이거는 양심. 선천적인 마음. 여기서 양심 그럴 땐 본체입니다. 왜냐. 이 마음에 이제 생각감, 정오감의 마음의 작용이 이제 둘로 갈려요. 여기서 양심은 본체는 아니고요. 작용이에요. 이제 측은해하고 구체적으로 생각감정 차원에서 불쌍해하고 정의롭고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겸손하고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는 건 작용이고요. 이제 거기에 저항하는 욕심. 양심과 욕심이 싸우는 건 이 마음의 세계에 와서입니다. 즉, 희노애라기 펼쳐졌을 때 이 기쁨이 남을 위하는 기쁨으로 쓰이면 양심이고 간단해요. 누가 여기서 지금 쓰러졌어요. 거기에 슬퍼해지면 사실 양심이고 거기 웃음이 나오면 이제 욕심이죠. 내 일 아니다 하고 피 흘리고 있는데 내가 다쳤으면 어쩔 뻔했냐 하고 그것부터 따지고 있으면 자기는 안도감이 더 먼저 오겠죠. 기쁘고 내가 살았다는 게. 내 마음인데 저 사람 마음 같으면 같이 아프겠죠. 같이 놀래고. 그래서 이 희노애라기 차원에서 양심 욕심이 갈리는 거예요. 거긴 작용의 세계고요. 본체는요. 그런데 양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들여다보면 허령지각에서 나와요. 텅 비어 신령한 중에 이니에지의 선천적인 양심의 십자가의 원리가 선명합니다. 그게 터져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살면 호찬적 마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요. 사실은 이 자리 잘 모르고 살잖아요. 허령지각을 알고 삽니까 자기가. 무의식적으로는 알아요 자기도. 그런데 의식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양심과 직관이 올라오는데 가끔 올라올 때만 알지 자기가 어떻게 그 원리를 모르고 사니까 어떻게 배양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충실히 따를 수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일어나는 대로 그냥 쓰고 사는 거죠. 아니면 덮어버리거나 양심이 올라올 때 덮어버려요. 지금 사회가 그래요. 촛불이니 미투니 계속 뭔가 양심이 터져나오죠. 알고 보면요. 이걸 자꾸 어떻게 배양해야겠다가 보이고 그래서 장차 이 사회 전체에서 양심 51%의 그런 양심적인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도 양심적이고 그 안에 구성원도 양심이 51% 이상의 그 해계모니를 잡고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이게 안심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양심의 싹이 올라올 때마다 당장 귀찮고 당장 불편하다고 그 싹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한 개인한테서 일어난 일하고 똑같습니다. 한 개인한테서도 자꾸 여기서요 우리 안에 이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에 조건만 갖춰지면 자꾸 터져나와요. 불쌍해. 이건 아니지 않니? 이러면 무례하지 않니? 이게 자명하지 않니? 자꾸 터져나오는데 그것도 성실해요. 성실하게 터져나와요. 안 쉬고 프로그램이 성실하게 작동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내가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멈추게 하고 싶어도 계속 올라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를 풀어야 제게를 내지 내가 풀지 않는 한은 계속 잘못됐다는 신호가 와요. 잘했으면 자명하다는 신호가 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6.25 선비들도 분명히 알아요. 하늘이 한다는 걸. 그래서 양심을 설명할 때 주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심이라는 거 이 놈의 양심이라는 거는 대학 장구에서 주를 낼 때요. 사람이 하늘로부터 얻어서 인지, 소, 득, 호천 하느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받은 것으로 허령불매 주자도 똑같이 허령불매 여기서는 다른 표현인데 똑같습니다. 내용은 텅 비어서 신령한데 불, 아니 불, 어둘매 절대로 어두워지지 않는 알아차린 의식이 있다. 텅 비어 신령한 의식인데 절대로 어두워지는 법이 없는 그게 우리 양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걸 얻어서 얻었는데 그 안에 이니에지의 원리가 다 갖춰져 있어서 이거 가지고 만사에 응하기만 하면 다 되는 즉 하늘의 뜻으로만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늘이 이미 답을 다 주시고 답과 답이 본성이라면 그 마음 양심도 주신 거예요. 양심과 양심 안에는 답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된다는 공식이 새겨져 있어요. 사람의 욕망이 이걸 가리고 타고난 기질이 영성지능 수준이 그걸 막아서 때때로 드러나지 않을 뿐 그 본체의 광명함은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다. 이 텅 비어서 알아차리는 자리가 한 번도 알아차리기를 멈춘 적은 없다. 그래서 학자는 그것이 발동됐을 때에 인하여 그것을 더욱 밝혀낼 뿐이고 그렇게만 하면 복기초 처음 초자거든요. 원래의 원형을 온전히 복원할 수 있다. 이 주자가 세시한 방법이 이겁니다. 이게 이렇게 발동될 때 있잖아요. 발동될 때 이게 단서입니다. 이 단서 발동될 때를 단서로 삼아서 만약에 사랑이 드러났으면 사랑이 조금이라도 싹이 단서가 올라왔으면 사랑을 더 밀고 나가보는 거죠. 정의감이 내 안에서 올라오면 정의를 온전히 구현해보는 거예요. 겸손함이 올라오면 겸손을 표현해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올라오면 분명히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그게 일어날 때마다 이 얘기입니다.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더욱 잘 드러나게만 도와주면 내가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일어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양심이 일어날 때 그 때만이라도 몰입해가지고 양심 성찰해가면서 그게 온전히 양심으로 구현되게 도와주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원래의 모습 하늘이 나한테 원래 깔아놓은 프로그램 그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지금 기독교랑 다릅니까? 유교가 전혀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유교 성인은 기독교가 더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말에 제가 안타까운 게 기독교가 소개될 때 성교사들이 잘 몰라가지고 자기들 무지 아집으로 막 남의 나라 가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쌈나서 이게 엄한 사람들만 엄청 죽어요. 순진하신 분들만 중국에서 사양 성교사 주교가 제사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엄청 죽었잖아요. 우리는 제사 안 된다 그래 나중에는 된다 그래 황당한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 그 사람들의 편견과 아집 속에서 엄청난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뜻이 거기 있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하늘의 뜻을 따르다 죽었으면. 그런데 이 엉뚱한 사람들의 그 무지 아집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올 게 아니라 들어올 게 아니라 애초예요. 너희 이 하느님의 뜻이 이니에지 사랑과 정이라고 하잖아. 저 유대인 중에도 성자가 있어요. 중국에서 볼 땐 거긴 오랑캐 땅이죠. 오랑캐라고 왜 성자가 없겠니. 거기 성자가 났는데 이니에지의 원리 그대로 하늘의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하신 분이 계셔.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 사람들한테 너네 이니에지 거 따져봤자 그분이 사람으로 이미 오셨어. 그럼 이제 황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니에지의 태극의 원리가요. 사람으로 왔대요. 그 사람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이러면 유교에서는 못 받아야 된다. 천국 지옥설은요. 불교 때부터 까였어요. 불시자 변에서 청도전이 천국 지옥 까던 논리가 그대로 안정복의 천왕문답에서 천주교 까는 논리로 쓰여요. 똑같아요. 청도전이 한 말이에요. 고려 말이에요. 천국으로 양심을 하라고 하는 짓거리는 정말 그거는 천국 가고 싶어서 양심 선을 한다. 그건 이미 욕심이다. 양심 우리가 양심을 구현하는 거는 본성이 이니에지라서 그대로 하는 것 뿐이지 하늘의 뜻이 거기 있어서 하는 거지 하늘의 뜻을 내가 구현했으니 저 천국 보내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엉터리다. 이 논리가 그대로 불교에서 천당서를 깔는 논리로 그대로 쓰였던 게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를 조금만 알았으면요. 오히려 이 말이 더 성경적이거든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바리세파가 비판받았던 것도 그분들 공부 열심히 한 분들이고요. 어떤 정도로 하신 분이냐면 바리세파들은요. 원래 그 바리세파 운동 자체가요. 일상의 모든 것을 율법에 맞춰서 하늘의 뜻을 지상에서 구현하자는 목표를 갖고 공부하던 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 중에 제일 열심히 공부하던 파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까였잖아요. 이게 사실은 유대교 쪽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죠. 아버지의 뜻이 매 순간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그대로 구현하자. 그게 율법이다. 율법을 연구해서 정확하게 율법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자. 이게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성령을 안 만난 채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글로 배운 율법을 가지고 분석해서 아무리 적용 잘해도 그게 정확하게 조선 조선시대 그 옛법만 연구한 분들 있죠. 마음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재산 뭐 음식 어떻게 올라가는 거 하나 거기에 모두 이게 하늘의 뜻이 있다고 보는 그쪽으로 향해 가게 된 거는 우리 안에 하늘의 뜻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렇죠. 하느님의 법이 우리 안에 원래 새겨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율법이라는 형식의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하느님 뜻을 따르려다 보니까 속이 공허해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밥값만 꾸미는 자들아 너희 안에는 성령이 살지 않는다. 이걸로 비판했잖아요. 차라리 그런 관점에서 유교의 내면 공부가 약함을 지적했으면요. 되게 재밌었을 거예요. 서로 도움이 됐을 텐데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지 않고 막 이제 비판하면서 서로를 비판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결국 모르면 혐오하게 돼 있습니다. 불통은 혐오를 낳아요. 모르니까 혐오하게 되고 혐오하니까 사람으로 안 보이고 사람으로 안 보이니까 죽이게 됩니다. 죽여야 끝나요. 죽여서 안 봐야 되겠거든요. 유교 문화에서 천주교 신자를 못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조금만 소통을 도모했더라면 더구나 우리나라는 외국 선교사가 강제로 주입한 게 아니라 우리 선비들이 가서 배워온 거예요. 되게 독특한 우리 기독교 전파는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가서 세례해달라고 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충분히 주체적으로 그리고 갔던 분들도 이런 성리학의 밝은 선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그걸 보고 있으면 일이 안 되려고 이랬나 보다. 조금만 이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어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지금도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지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발휘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다르게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 얘기를요.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만 가지고 이게 양심인데요. 이 양심을 태계 선생이 써놓은 걸로 한번 보실래요? 태계 선생이 여기에 양심을 정확히 그려놨어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제 학당에 다 올려놨고요. 태계성학 10도 중에 심통성 정도입니다. 마음이 본성과 감정을 다 회통하고 있다. 이 말은요. 이 마음이 여기는 본성의 영역이고 여기는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희노야락이 즉 참나의 영역과 애고의 영역을 다 총괄해서 마음이라고 한다. 이 뜻이에요. 이 그림 중에 세 개 중에 가운데 그림 안에 양심만 그려놓으셨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허 영 지 각 그리고 이것도 심 그랬어요. 이것도 심 양심이니까. 자 허령지각은 의식이죠. 텅 비어 신령한데 알아차리고 있다. 이건 의식이죠. 의식은 마음이에요. 태계 선생이 정확히 얘기한 거죠. 의식은 마음이고 이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이게 심이고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것들은 본성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이거는 의식동 의식이고 의식 안에 갖춰져 있는 원리는 성이라고 불렀어요. 선천적으로 깔려 있어요. 뭐가 깔려 있냐면 똑같아요. 인 위 예 지 가운데 여기다 신을 써야 되는데 여기다 지금 태계 선생은 성자를 써놨는데요. 이것만 이해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명상 중에 만나는 나라는 존재감 순수한 의식이 있죠. 그게 허령지각입니다. 생각감 정구감에 물들지 않고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기를 멈추지 않아요. 영원히 멈추지 않아요. 영원히까지는 여러분이 다 시간을 재본 건 아니지만 만나보면 그 속성이 아 이건 알아차리는 걸 멈출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자리가 아니구나 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허령지각이라는 걸 예전 선비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뭔 일을 해도 정신을 딱 차리고 하면 다 불교에서는 선이듯이 유교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하면 경입니다. 경 이거 아시죠? 경 유교 선비들은 경을 제일 중시해요. 왜? 경하지 않으면 이 허령지각을 자각할 수가 없어요. 허령지각을 딱 자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뭔 말이 나오냐면 잠시만요. 여기 주자가 한 말입니다. 대학 장구의 주석으로 뭔 말을 했냐면 하늘에서 밝은 명령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한테 밝은 명령이 그게 명령어예요. 실제로 명령어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하늘에 밝은 명령이 내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데 그게 이니지예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겸손해라 지혜로워라 그리고 성실해라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깨어있어라 이게 명령어인데 하늘의 명령을 뭐라고 했냐면 이게 하늘의 명령은 하늘이 나한테 부여해준 건데 하느님이 나한테 부여해준 건데 내 마음에 내 마음에다 영에다가 새겨놨거든요. 영혼 중에 여기가 영이죠. 여기는 혼의 세계면 영의 세계에다 새겨놨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나의 덕으로 삼은 건데 이 말이 좋아요. 상목재지 항상 눈을 여기다 두고 있어야 된다. 항상 여러분의 의식은요. 여러분의 허령지각에 가 있어야 그 허령지각 안에 있는 이제 허령지각만이 아니라 단순히 허령지각만이 아니라 허령지각 안에 있는 이니에이지의 하늘의 명령의 의식이 가 있어야 무시불명 그러면 어느 때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어두워지지 않아야 한다. 한때도 이 양심에 어두워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좀 센 말인데요. 저는 이렇게 항상 있어야 된다. 이런 말에 주눅들지 마시고 지금 있으실 수 있으면 돼요.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 지금 여러분 참나를 자각하실 수 있나요? 히노애락이 아니라 생각감정 오감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바라보고 있는 자리 우리 욕심이나 우리 기질의 한계를 벗어나서 순수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를 계속 자각하셔야 그 이 마음이 우리의 애고의 마음이 이 자리를 자각해줘야 주자 말대로 여기를 항상 눈이 여기 가 있어야 여기로부터 뭐가 흘러들어와요. 영감이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 히노애락을요. 양심으로 바꿔놔요. 안 그러면 욕심만 써요. 이걸 양심으로 바꾸려면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허령지각을 자각하라. 이게 허령지각을 자각하라는 게 유교 선비들이 쓰던 경이라는 법입니다. 불교의 선정에 해당되는 깨어있기. 무조건 깨어있기 달인이어야 돼요. 무슨 일 있어도 깨어있는 거예요. 이 깨어있기가 명상 잘 될 때만 깨어있는 게 아니고 유교 선비들은 세상에 나가서 정치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명상만 해요. 무슨 일 있어도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서 내가 지금 무슨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핍박을 받고 있어도 내 안에 있는 허령지각을 자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상황에서 허령지각의 자각하면서 허령지각의 명령인 천명 본성대로 이니에지대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거 아니에요. 자각만 하면 이니에지의 명령이요. 내 영혼에 내 영혼을 리드해요. 여러분이 참나를 자각해 주시면 여러분은 혼이 바뀝니다. 당장 첫 번째 보세요. 경공부를 통해서 마음공부를 통해서 허령지각을 자각하기만 해도 혼침하거나 잡스럽든 흐리멍텅하거나 산란하던 내 의식이 어떻게 돼요? 고요해지고 또렷해지는 벌써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선명하지 못하던 게 선명해져요. 이니에지 중에서 지 깨어있는 건 경이고 이니에지 중에서 지는 옳고 그름을 자명하게 따질 수 있게 되고 인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게 되고 이 남한테 부당한 짓을 못하게 되고 예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 나태하던 마음이 멀리 가버리고 깨어있기만 해도 이 허령지각만 자각하면요. 품고 계시면 여러분 혼이 바뀌어요. 혼이 영을 만나게 되면 바뀌어요. 육에 끌려다니다가 혼이 영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아래 친구를 자꾸 사귀다 보니까 수준이 똑같아졌다가 이제 혼이 영을 만나게 되면요. 이니에지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불려고 해요. 이게 내면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하늘이 다 알아서 하니까 이니에지의 원리가 하늘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태계가 뭐라고 있습니다. 태계 선생님이 이게 원리죠. 이 원리가 원래 그대로 밖으로 발동하게 돼 있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발 원리가 발동한다. 원리가 발동한 게 뭐냐고 하면 양심이라고 해요. 작용으로서의 양심.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본체로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양심적이 되려면요.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양심적이 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바리세파가 돼요. 안타깝죠. 열심히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내 내면에 하나님의 밝은 명령 하나님이 깔아놓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늘보다 더 정의롭게 굴려고 하고 하늘보다 더 인자하려고 하다가 다 망쳐요. 이를 그렇죠? 딱 하늘이 하란 대로만 하면 끝날 일을 과한 사람은 하늘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모자란 사람은 하늘이 하란 것도 못하고 결국 둘 다 악을 이루게 됩니다. 하늘이 볼 땐 둘 다 과유불급이라고 모자란 거나 오바나 똑같이 잘못된다.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중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를 쭉 지켜간다는 건요 어려워요. 중용에 보면 공자님이 칼날은 받고 설 수 있어도 그리고 한 나라를 멋지게 통치할 수는 있어도 중용을 잘하기는 힘들다 그래요. 이게 지혜나 용기가 엄청난 존재들도 양심 그대로 살아간다는 건 사실 힘든 거 그건 배워야 돼요. 양심의 소리를 그대로 듣고 따라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구현하기 힘들다. 애고의 세계에서 우리가 똑똑하다 재주 좋다 하는 걸로는 제 용기 있다 하는 걸로는 양심을 구현 못 하더라는 신기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 하는 재능들을 아무리 자랑해봤자 그걸로는 양심을 잘 구현하냐 하는 문제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자랑이 될 뿐이라는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탁월함 이런 거 자랑하지 말자 하느님 앞에서 차라리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바보가 되자 하느님 앞에서 내 탁월함을 얘기하지 말자 하느님의 뜻대로만 살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자 이게 좀 과한 말 같잖아요 유교 원리도 똑같아요 내 뜻이 뭔데요 욕심이요 하늘의 뜻은요 양심이요 진리의 마음 욕심을 인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 내 마음이 딱 욕심인 거예요 내 마음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진리 그대로의 마음 이게 이발의 마음이죠 진리가 그대로 발동한 진리 그대로의 마음이 양심이에요 양심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퇴계 선생이 이 이발이라는 걸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기대승 선생이 아 뭔 진리가 발동을 해요 막 이렇게 시비 걸어도 절대 이건 하나님이 바로 내 영혼의 일으킨 변화기 때문에 내 거라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퇴계 선생 그래서 퇴계 선생 하느님 상제관이 확실합니다 이 인위의 제 원리 이걸 상제한테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 원리 자체가 상제라고 생각해요 하느님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 우주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냥 양심 내 양심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희노애락이 요동하는 이 나의 마음에 나의 이 혼에 하늘의 영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이 내 안에서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겸손하라 성실하라 깨어있어라 이 말을요 성실하게 쉬지도 않고 내 안에서 계속 외치고 있고 외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줘요 깨어있게 만들어주고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정의롭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계속 그 진리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걸 깨워서 계속 받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런 선비의 이런 공부법이 기독교 공부랑 다르겠냐고요 매일 그 사도바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꺼지지 않게 하라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늘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이게 그대로 나오죠 사도바울한테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 매일 그렇게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 이게 사도바울의 평생 공부입니다 이걸 남들한테 전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 힘들다 그렇지만 사도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힘들어 죽겠다 왜 양심은 성령법을 좋아하는데 욕심은 육신의 법을 좋아해서 이 둘이 싸우는데 51%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이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계속 펼쳐져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로마서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싸워서 힘들지만요 이거 여기서 여기서 왜 이런 말을 바울이 하냐면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바울이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인은 다 구원받았다고 또 기쁨의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요 힘들어 죽겠다 해서 끝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힘들어 죽겠다 할 때 여러분 마음이 또 어떻게 돼요 쉽지 않겠는걸 그런데 결국 결국 이 얘기는 또 여러분이 또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또 운전하고 있다고 힘들어서 이니이지를 한다는 건 어려운 것 같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자기가 하는 마음에서는 힘들어 죽겠다고 하다가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로 인해 구원받았다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버지를 의식하면 거기서 힘이 나와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거기서 알아서 다 한다 힘들어서 매일매일 내 욕심에 내 양심이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매일 펼쳐지지만 그 상황을 여러분들 힘으로 돌파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더 마음을 주고 나의 이런 상황까지도 다시 맡김으로써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사도바울이 힘들다 얘기하다가 맡겨버려요 갑자기 갑자기 맡겨버리면서 그런데 나는 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기쁨의 노래를 막 합니다 점점까지 이 나의 이 공고함을 어이할까요 하다가 갑자기 탁 바뀌는데요 문맥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글입니다 제가 볼 때 깨어있는 분이 쓴 글이라고 보면 이해가 돼요 깨어서 자기의 힘든 처지를 막 살피다가 또 깨어나버린 거예요 그때 자기를 또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 또 거듭나서 와 기쁘다 이렇게 생겨요 글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로마서에 보시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세를 둬도요 글을 보면 알 수 있으니 공부하신 분인지 글로 하신 분인지 실제 마음으로 닦으신 분인지는요 읽어보면 다 티나요 달라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듣다가 아 저거 힘들겠는데 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그건 예수님도 못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4대 성인들보다 더 뛰어난 경지입니다 이니지를 하라고요 뭐 하죠 뭐 좀 힘드네요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튀어나와야만 해요 그 나온 정도가 영성의 레벨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나올 때 여러분이 얼마나 저항하는지가 영성의 레벨이에요 저항을 덜하면 보세요 저항이 심하면 군자입니다 제가 포몬슬린이 어렸을 때 글을 보는데 그 딱 군자 현인 성인 단계를 딱 써놓으셨어요 매일매일 이니지 양심을 짓는데 양심의 작품을 만드는데 아주 애를 써서 만들면 군자예요 그러면 저항이 심하다는 얘기 이니지가 터져 나오는데 에고의 저항이 심해요 지혜가 나오는데 무지가 맞고 나머지 정의나 사랑 이런 게 튀어나올 때 나의 욕심이 막아가지고 지적인 장애 심리적 장애가 틀어막으니까 나올 때 제대로 못 나와요 그래도 양심을 아는 분은 군자입니다 그래서 힘써서 작품을 만든 사람은 군자예요 노력 덜 하고도 작품이 나오는 거는 현자고 노력을 안 해도 작품이 나오는 거는 성인이다 이게 유교에서 딱 영성 레벨을 딱 3분에서 보는 겁니다 간만 오시면 돼요 나는 지금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 저는 그래요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성인처럼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레벨 따지면 또 내 레벨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고요 지금 여기서 내가 깨워서 양심에 최선을 다하면 성인도 안 부럽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시라 비교하고 계시다 보면 이미 벌써 양심에 충실할 수가 없거든요 보세요 나는 군자네 아 난 안 되겠다 이미 이미 지고 있잖아요 의식이 그럼 양심이 올라올 때 최선 다 하시겠어요 뭐 내가 뭐 8급인데 뭐 8급같이 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고 8급이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성인이라는 마음으로 해야 레벨이 빨리 올라가고 오히려 자기도 뿌듯하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라는 거 저는 내가 오늘 눈을 떴다 오늘 하루가 예전에 그런 시 있지 않나요 하루하루가 영혼에서 와서 영혼으로 사라진다는 시 유명한 서양분이 쓰신 분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오늘이라는 시 오늘이요 영혼에서 하루가 왔다가 하루가 그 다음에 영혼으로 사라진대요 이게 아주 좋은 관점인 게 우리가 하루를 살자고요 하루를 하루를 사는데 오늘 하루에만 충실하자고요 그러니까 어제랑 이게 연결된 관점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일단 좀 폐지해보자고요 오늘 하루에 집중해보자고요 오늘 하루에 내가 양심 제일 잘하면 그게 제일 장땡이거든요 그걸 어제랑 비교해서 또 좌절하고 어제 안 됐으니 오늘도 안 되리라 벌써 힘 빠지죠 또 오늘 했어요 오늘 막 양심 작품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했다면 내일 되겠냐 이러면 이게 오늘 내일을 붙이면 이게 어제랑 내일을 붙이면 힘이 쫙 빠질 수가 있어요 불필요한 짓이잖아요 따져도 상관없는데 그걸로 괜히 힘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에 더 집중하셔서 오늘 하루가 영혼에서 나와서 영혼으로 사라진다 자 여러분 깨어날 때 참나에서 오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어졌다가 우리가 잠잘 때 오늘이 참나로 갈무리 된다 그건 부분적으로 자명한 말 아닙니까 이런 관점만 주장하면 안 되지만 이 관점은 또 자명한 얘기니까 이 관점에서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하루 주어졌는데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어제 8급이었으니까 오늘 또 8급이지 하고 일어나시는 거랑 내가 한동안은 8급이겠지 하고 살아가시는 거랑 일어났더니 내가 봤더니 내 영성 수준이 8급이에요 오늘은 8급 영혼의 세계에서 8급의 재료가 나한테 주어진 거죠 오늘은 이걸 가지고 양심에 최선을 다하자 이 마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오늘 최선을 다하고 다시 참나의 세계로 돌아가요 내일 눈 떴어요 또 8급이네 이게 아니라 또 눈을 떴더니 오늘 또 이 재료구나 오늘 가진 재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받은 재료가 보니까 8급이라 나는 8급으로 내 양심에 최선을 다해서 표현할 뿐 이런 느낌으로 가시라는 거죠 내가 8급이라 뭐 하겠어 이렇게 당분간 쭉 8급이겠지 이렇게 막 채면서 오늘의 힘을 괜히 빼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몰라 정신으로 몰라는 자기 부인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해 몰라 정신으로 자꾸자꾸 나를 내려놓으면서 나만 빠지면요 여러분 걱정이 안 돼요 그렇죠 남이 남이 자기가 닦은 만큼 8급 실력 갖고 있다 너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네가 그동안 닦은 게 그거니 네가 그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 남의 문제라면 되게 여러분 자명해 지세요 내가 8급이다 그러면 슬픕니다 벌써 한 막 한이 품어지고 뭔가 억울하고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나를 넣으면 문제가 되게 복잡해져요 근데 나를 좀 빼자고요 몰라 해서 나를 빼버리고 몰라는 다른 게 아니라 상황상황해서 나를 빼는 기술이에요 몰라 해버리면요 내가 쏙 빠지고 나면요 상황이 자명해집니다 여러분 원래 자명해요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상황을 보는 눈이 되게 자명하고 냉철해요 근데 지적인 장애 무지랑 정보가 부족한 거랑 이런 인위의지의 원리를 의식적으로 지금 파악 못하신 거랑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에 대한 욕심이 딱 붙으면서 이게 아까 주자가 말한 겁니다 기질의 가려짐과 욕심의 가려짐으로 인해서 인위의지가 구현이 못될 뿐이다 이미 다 깔려있는데 구현을 못하고 있어요 이미 부처인데 이미 하늘의 성령이 나한테 이미 있는데 인위의지 덩어리가 내 안에 영혼 안에 들어와 있는데 밖으로 나올 때 오늘 내가 가진 그 역량만큼밖에 못 나온다는 거 그게 안타깝지만 내 역량 이상으로 끌어낼 방법은 있다고 나는 원래 완벽하니까 내 영의 세계에서는 원래 완벽하니까 본성의 세계에서는 원래 완벽하니까 최대한 끌어내기만 하면 여러분 성인도 안 부럽다니까요 그렇게 사시자는 거죠 근데 나는 뭐니까 하고 전제하고 살면요 최선을 다할 수가 없고 내 양심을 다 끌어낼 수가 없어요 양심을 어떻게든 성인급으로 오늘 성인한테도 뒤지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여한이 없게 완벽해지고 레벨을 욕심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나 오늘 하루 내 양심에 뿌듯하면 그게 성인이지 다른 건가 하는 마음으로 내 양심에 오늘 뿌듯하게 여한 없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생각만 하고 사시면 근데 내가 별로 지혜도 부족하고 역량도 딸려요 그럼 그만큼 하자고요 야 오늘 내가 영혼에서 오늘 처음 태어났는데 마침 내 재료가 이 정도라 오늘은 이 정도만 요리하자 내 레벨이 이 정도다 한계를 짓지 마시고 그냥 내가 오늘 받은 재료가 이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고 요리를 잘하실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무드 올래 왜 이 말이 좋냐면요 우리는 올래 영혼 참나에서 지금 현상계 드러난 존재예요 우리 올래 완벽하다고요 에고가 완벽했던 건 아니지만 참나 참나에서 완벽하다고요 니 참나 내 참나가 없어요 우리는 한신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근데 발현해놓고 보니까 서로 역량이 다 다르잖아요 잘하는 것도 다르고 서로 영성 수준도 다르고 그럼 다른만큼 근데 우리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다르다 내 역할이 이번에 이 정도인가 보다 다만 여기서 연기 끝내주게 해주겠다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해 소화해내겠다 마음으로 하시면 그분이 제일 잘 사시는 분입니다 사실 우주에서 제일 잘 사시는 분 자기 역량 이상으로 양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이 제일 귀하지 나머지는요 그냥 그런 그런 귀한 노력의 과보지 귀한 노력이 없이는 과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귀한 노력을 아무도 하지 않으면서 과보만 바라시면 일이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 안에 이니에지의 원리가 있다 이거를 조선 선비들처럼 딱딱하게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이 진짜 마음으로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글로 배우다 보면요 글로 배운 분들은 딱딱하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죽어버려요 즉 이 공부를 똑같이 배워도 한 제자는 바리세파처럼 공부하고 한 제자는 예수님처럼 공부한다고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구나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니에지가 다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있고 한쪽은 오케이 경전에 있는 걸 다 외워서 내가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내 삶을 완전히 경전화하겠다 그럼 이 사람은 바리세파가 돼요 근데 실제로는 바리세파도 오래 하다 보면 통해요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 성령이랑 통해서 전날의 과오를 바로잡고 거듭나버릴 수 있습니다 다 길은 있어요 하늘이 길을 어떻게든 열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길에 계시건 좌절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양심을 만나고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잘 들으려고만 노력하시면 성리학의 달인이 되시는 거예요 뭐 이게 별거 아니에요 왜 우리 영혼에는 원래 무형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사랑하라 정의로 그래서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길 가다 잠깐 방심하면 여러분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고 역지사지하고 있고 잠깐 방심하면 나도 같이 정의로 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부당한 일을 보면 같이 타오르고 있어요 페북 10명은 막 타오릅니다 그렇죠 악플 달고 다니고 부당하다 잘못됐다 내가 오늘 잠을 못 잔을 한이 있더라도 너는 잡겠다 갑자기 어디서 알 수 없는 정의감이 샘솟죠 어디서 오겠어요 양심에서 와요 다만 그걸 애고가 자기 깜냥 것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과해지기도 하고 부족해지기도 해서 그렇지 들어가 보면요 서로 싸우고 있는 두 사람들도요 들어가 보면요 뭐가 저걸 싸우게 하고 있나 들어가보면 이니지가 싸우게 하고 있어요 그 이니지 받아쓰는 수준이 달라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서로 정반대파에서 싸울 때 들여다보면 결국은 같은 논리입니다 정의롭지 못하다 아니다 니가 정의롭지 못하다 니가 역지사지 안 했다 아니다 니가 안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사랑 정의가 옳다는 건 다 알고 있다고요 그 적용하는 수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과어도 알아야 되지만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이니지가 드러나고 있는지도 읽어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거든 그렇죠 당장 내가 못 도와줄 사람이 더 많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꾸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소통을 해야 우리가 이제 공부가 돼요 모든 사람 안에는 동일한 이니의 기준이 있구나 까지 알아내시면 여러분 이제 그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이해하시는 진짜 견성이 와요 많은 분들이 견성했다는 게 허령지각 알고는 견성했다고 그래요 아 내 안에 텅 비어 신령한 알아차림이 있다 우주 시공을 초월해 있더라 거기는 4차원 시공간을 넘어서 있는 자리니까 알아차리는 자리니까 우주를 나온 자리 거기서 우주가 나온 것 같다 아궁 복궁을 막 꿰뚫어봐요 허령지각 하나 얻어서 별소리 다 해도 아직 허령지각 하나 안 거예요 태계 선생은 허령지각 해놓고 인의의 지에 십자가를 딱 그려놓습니다 요거 알아야 돼 이게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유교식 십자가의 진리가 있어요 인의의 지신 인의의 지신 천주교 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천주교식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왼쪽이 목기운이라서 인의 위가 불이라서 예지 그냥 신 해본 거예요 천주교 흉내내서 해본 거예요 유교도 이렇게 인의의 지신을 항상 내 영혼의 인의의 지신을 담고 다녔다고요 인의의 지의 십자가 왼쪽이 인이니까 머리를 하늘로 봤을 때 인의의 지 가운데가 신이죠 이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유교 선비들은 이런 마음으로 사셨다고요 항상 상제를 향한 그래서 하느님이 결국 어떤 존재일까요 인의의 지 덩어리가 하늘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인의의 지걸 가장 온전히 구현하신 분 이렇게 소개하면 유교에서도 이해가 쉽다는 거죠 완전히 이발 덩어리 아닙니까 진리의 화신 아닙니까 진리가 사람으로 오신 분이네 이런 말도 바로 유교에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중형에 이런 말이 나온다 군자가 말을 하면 법이 되고 길을 걸으면 표준이 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러셨대 내가 길이고 진리라고 중형에 있는 말이거든요 인의의지를 온전히 구현한 사람은 말을 하면 그대로 법이고 걸으면 그대로 길이 되어버려요 그 말은 그 양반이 인의의 지의의 화신이라서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진리가 말한 거야 그분이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선비들도 다 이해한다니까 우리라도 이해해보자고요 예전에는 이미 그른 건 그른 거고 그때 안타까웠던 건 안타까웠던 거고 지금이라도 그러지 마시고 면후 곽정서 선생도 퇴계 선생 그림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 마음 그려놓은 거예요 양심 그 다음에 허, 령, 지, 각 딱 써놓고 오행의 십자가를 딱 그려놨습니다 우리 양심에는 자 기독교식으로 말할 게 성령이고요 이거는 십자가의 진리는 하나님의 법 진리의 말씀 진리이자 말씀입니다 성령과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이자 말씀 그거를 따르는 게 그게 밖으로 표현된 게 율법이에요 율법만 붙잡으면 성령을 붙잡느냐 못 잡아요 성령을 붙잡으면 율법까지 붙잡아요 왜? 진리가 드러난 게 율법이니까 진리가 드러난 게 동양에서 예절이니까요 율법을 예절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나온 이니예제에서 나온 마음을 표현하는 게 예절인데 지금 사람들이 성령은 모르고 양심은 모르고 형식적인 예절에만 얽매여 있으면 그게 과연 유교만 갖고 놓고 봐도 그게 맞냐 이거죠 공자님이 극기복례라고 했잖아요 논어에서 극기복례 욕심을 제압하라는 거다 나를 이겨서 나를 제압해서 그때 나는 욕심이죠 욕심을 제압해서 복례 예절로 돌아가라 양심의 예법으로 돌아가라 얘기는 양심이 51% 이상 승리하게 하라는 욕심 눌러서 양심 승리하게 해라 그러면 이게 누가 물었냐 가장 수제자인 안자가 공자님한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극기복례 이따 써볼까요 극기복례 이건 싸워서 이기라 합니다 싸워서 이기라 누굴 너를 이게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난데 참나가 아니라 애고를 말합니다 애고를 제압해서 회복해라 광복절 할 때 복이죠 회복해라 예절로를 회복해라 그러니까 욕심 제압해서 욕심 제압해서 진리의 마음 도심대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사랑이다 안자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자는 공자님 경지에 거의 다가간 수제자입니다 그분이 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극기복례 해라 그 다음에 다시 말해주죠 이걸 자세히 풀어주죠 양심이 안 맞으면 얘가 아니면 보지 말라 얘가 아니면 듣지 말라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자가 예 알겠습니다 안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공자가 이 얘기를 하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든지 얘기를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노의 공자가 안자를 의심해요 저거 좀 이상하다 바본가 바본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말을 하면 다 알겠다고 말하는 그래서 저거 바본가 해서 내가 공자가 뒷조사까지 해요 뒤를 캐보니 아니더라 앉아있는 바보가 어리석지 않더라 내가 말한 거를 그대로 이해해서 하고 있더라 이런 노노에서 유일하게 칭찬만 받아요 앉아가 방금 그것도 오 욕인가 했더니 결국 또 반전 더 큰 칭찬으로 끝나는 그래서 앉아가 칭찬만 받은 존재가 사실은 공자님이랑 경지가 거의 같으니까 공자님이 말을 하면 들으면 이쪽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자들에 관한 말로 앉아 칭찬이 있잖아요 불헌복 뭘 원자 써서 앉아는 불헌복이다 주역에 나오는데 앉아는 멀리 가지 않아서 돌아온다 앉아는요 이게 제가 좀 중형을 잃었나 하면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공자님 보기에 멀리 가지 않더라 이 정도면 사실 이 정도면 75살 이상입니다 멀리 가지 않으니 저거 탈선하지 했는데 돌아와 있어요 저러다 꼭 일내지 하면 다시 항상 이니지가 흔들려도 금방 이니지 다시 양심 51%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 같아도 돌아와 있는 거예요 불헌복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워복 하셔도 괜찮아요 돌아오면 중요합니다 좀 멀리 갔다가도 꼭 돌아오세요 제일 문제는 그냥 멀리 가는 거죠 돌아옴이라는 음식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자의 도에 늘 빨리빨리 돌아오는 정도가 어떻게 보면 또 영성이에요 자기 막 가다가도 이니지로 다시 돌아올 돌아올 때 여러분은 억지 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계시면 돼요 깨어 계시면 여러분 안에서 모든 선한 프로그램들이 작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좋은 일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진리가 그거를 방해만 하지 말고 그때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 죄짓지 않으려는 마음 겸손의 마음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나마도 또 게을러지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깨어서 양심의 명령대로 움직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양심이 양심이 할 만한 그런 힘도 다 주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와 능력을 다 줘요 거기서 응해주기만 하면 돼요 응해주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안 해주고 내 힘으로 이니지를 구현하겠다 그건 안 될 얘기예요 가짜가 나와요 가짜 그러면 요즘 시대 요즘 사회에 지금 미투운동의 주역들이 대부분 되게 이니지 잘한다는 것처럼 비쳤던 사람들 아닌가요 사람들한테 멘토로 보였던 사람들 가짜는요 다 나중에 다 털립니다 그렇죠 진짠가 하고 다가가면 가짜는 멀리서 보면 그럴싸한데요 가까이서 보면은 바로 착취하려고 진짜 배기는 멀리서 봐도 그렇고 가까이서 봐도 그래 똑같아야 되는데 이니지를 살고 있으면 욕심으로 살고 있으면요 멀리서 볼 때는 그럴싸하게 겉을 꾸미니까 성인 코스프레를 하거든요 양심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시커멓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 속도 만들었어 겉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었어 겉만 꾸미면 사람은 속지만 하느님이 속냐 이거죠 하느님을 못 속인다 당장 자기 양심은 못 속이죠 그렇게 안팎이 똑같이 사시면 그게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신도가 아닙니까 남은 모르는 나만 아는 속마음을 항상 양심적으로 하라 이게 신도기에요 삼가신자 유교하다 보니 갑자기 막 멋진 말들이 막 터져나오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홀로 있을 때 조심하라 이게 빈 방에 홀로 있을 때만이 아니고요 이게 빈 방에 홀로 있을 때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같이 있어도 우린 다 홀로 있어요 우리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바리세파들이 자기만 아는 그 자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겉은 그를 겉으로는 그를 신독은요 나만 아는 그 속마음에서 양심 51%가 되게 하라 이게 신독입니다 그러면 밖으로도 좋은 게 나온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하죠 바리세파 욕할 때 너희는 속에 쌓인 게 악이라 밖으로 악만 나온다 원래 속에 선이 쌓여 있으면 밖으로도 선이 나오는 법이다 근데 너희는 나올 리가 없다 왜? 속이 이미 응큼하기 때문에 나올 리가 없다 이게 유교랑 이분이 유교 공부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대학 중형 보시고 성경 보시면요 전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 보이실 거예요 성인이 동서를 떠나서 성인이 어떤 존재인지 더 실감 나실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맛보기 보여드리려고 하실 때 누구나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를 품고 삽니다 몰라를 통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요 십자가의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수고 제일 덜하고도 자 보세요 사랑을 해 말어 저 사람을 도와 말어 할 때 몰라를 5분만 하시면 알딸딸해서 마음이 한참 자비로울 때 그때 빨리 하시고 끝내는 거죠 그 알딸딸한 기운 가시기 전에 가시고 나면 다시 말짱해져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이런 애고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깨어있는 동안은 애고가 좀 마취돼 있어요 좀 정신없어요 그때 양심이 하자는 대로 가기 딱 좋은 상태가 돼요 그때 양심을 많이 해놓으시면 그날 하루 성인 부럽지 않게 사신 거예요 내 급수의 한계가 아니라 내 급수를 활용해서 내 영성 수준을 활용해서 잘 사신 게 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이기가 펼쳐져요 내 영성의 수준의 한계 때문에 오늘 이것밖에 못 했다 이거 아니라 참나의 뿌듯한 자명함이 펼쳐지면요 난 오늘 하루 부처님 안 부럽게 살았다 이 기분이 든다고요 그렇게만 사시면 하루하루 여러분은 부처나 성이 못지 않은 삶을 사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꼭 권해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공부하시다가 힘드시면요 아까 사도바울처럼 죽겠다 힘들다 하다가도 탁 놔야 돼요 몰라 한 5분 때리고 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다시 힘이 납니다 나를 쥐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못 해 나는 힘들어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나 막 이런 식으로 나 그거 그거 만나면 나 트라우마 있어 거기에 막 이런 식으로 나를 붙잡고 가면 뭐든지 안 돼요 그런데 몰라 해버리면요 몰라 하고 내면에서 참나와의 만남을 통해 신바람이 나면 그 순간에 나 이상의 뭐가 나와요 정보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기도문도 그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다 맡기면요 거기서 뭐가 힘이 나와요 지혜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자비심이 나와요 내 자비심은 어차피 한계가 있어서 그건 폭이 좁아요 그런데 참나랑 하나 됐을 때 자비심은 우주적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막 지어짜내도 자비심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 사랑하면 이 사람 사랑 덜 하게 되고 이게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은요 여기다 마음 주면 여기다 더 에너지가 딸려서 못 줘요 그렇죠 골고루 사랑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애고로서는 힘든 일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몰라를 해야 갑자기 우주적인 마음이 되면서 나 이상의 마음에서 이니의지가 나온다는 거죠 내가 잘한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 애고가 참 의지력도 세고 탁월해 저 사람 참 성품이 남달라 이런 얘기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품이 원래 남달라 아버지 성품이거든 아버지 형상대로 생겨먹었거든 나는 그거를 쓰고 살 뿐이야 아버지가 나를 채널로 삼아서 능력과 지혜를 펼치시는데 내가 잘 협조하고 있을 뿐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게 제일 이게 원래 선비다운 마음이고 선비다운 삶입니다 하늘이 나한테 덕성을 줘서 내가 덕을 펴는 거지 주자 논리에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내 힘으로 하겠다고 덤비면 이제 힘들어지실 거예요 힘들어지시고 아무리 해봤자 잘해야 향원이 돼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쵸 미투에는 안 걸리면 다행히 그런 삶이 펼쳐집니다 답답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거죽만 만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실까요? 깝깝하실까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깝깝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디냐 하는 마음으로 겉이라도 내가 꾸몄으니 어디냐고 살아가시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내면에 대한 영적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잘 안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자꾸 자극을 드리면 뭔가 잘 모르시다가도 제 강의 듣고 나면 아 이런 거지 내가 이런 걸 원했지 하고 쫙 그넌해서 뭔가 울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거죽으로 보면 별로 갈망 없이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다 잘 사시는 것 같은데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혹시 이런 제품 원하신 적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 아 하고 아련하게 올라오시면 또 같이 가는 거죠 저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제품 몰라서도 원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언제 스마트폰 정확히 알고 원했나요? 막연하게 원했죠 컴퓨터를 좀 들고 다니는데 좀 편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만 했지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딱 보고 아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모르죠 미래에 나올 제품 받아보면 딱 이거야 라고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제품도요 제강이 들어야 아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내가 원했던 거야 하실 거예요 그 전에 상상도 잘 안 되실 거예요 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만 다녔다 상상 못하세요 교회밖에 진리가 있다는 것도 상상을 못하는데 종교를 초월한 어떤 그런 영적의 가르침이 있다 이것도 상상이 안 되고 그게 사실은 원래 예수님의 본질이 그거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가려면요 지금 사실은 다시 태어나야 될 정도의 엄청난 편은 이거를 끌어낼 수 있어요 왜? 누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거기를 자극하면 가능해요 모든 분들의 양심에 우리가 호소를 한다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먼저 우리 양심과 만남을 갖고요 소통하고 우리 양심과 소통을 하고 불통인 상태를 치우고 소통하고 남의 양심과도 소통하는 그런 삶이 진짜 이렇게 예전 4대 성인들이 인류에게 바랬던 삶이 아닌가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